3. 말썽꾸러기 이런 말썽꾸러기 올라가서 돌아가자고? 이리 올라가야 돼 뭐지? 어 파쿠르를 하고 있네 인마 쟤 내려게 오 생각보다 이 떨어지면 죽는거 아이가 한번 자 아이템부터는 없나? 와 여기는 별다른게 없는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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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여기가 어디야? 오 큰일난다 큰일난다 야 문 열어놓을 것 같다 문 열어놓을 것 같다 그럼 100% 이쪽이란 말아이가 일단 반대쪽에 한번 들어갔다 오고 뭐가 있는데 오케이 영어다 네모 읽기 회전 또 있나 R 어 뒤로 다른거 없지 네모 네모 뭐야 먼저 먼저 저 창으로 가야 된다고 아 아 안전할 데가 없는데 좀 써봐 저 창으로 가야 된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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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잡구나 화면으로 잡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프 와 이 점프와 아 그러면 디면서 점프 이렇게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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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노? 친구야? 친구야? 옆으로? 화면? 그렇지. 아 떼롭게 만들었네. 오케이. 잘 가고 있다 나나. 어?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나? 안 올라가지나? 거의 다 됐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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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위로? 언니 요소 어떡해? 아 이거 켜는 도마야. 이거? 안 되는데? 잠시만. 화살표 위에 이렇게. 뛰라고? 뛰라고요? 점프. 이긴 개뿔디야. 아니 요소 다시 하면 어떡해? 아 용씨 말 안 듣는 건데? 점프. 점프. 아 이거 왠지. 야오. 아 손 뻗었을 때 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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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째라고. 오케이. 아우 놀래라. 근데 집에서 너무 어렵게 노는 거 아닌가? 아. 자막 읽기가 별로 조금 불편하네. 잠시만 잠시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안되나. 뒤로. 요. 야. 오, 설렌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안되는데? 오케이. 키가 작아서 그렇나. 아니, 이리 건널 것들도 그리도 왜 뛰어? 좋아, 좋아. 일단은 재미있어. 손을 뻗었을 때라고? 손을 안 뻗는데? 아니, 손을 뻗더라고? 아니, 아니. 야, 이 사람아. 아,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점프. 그렇지. 아, 이제 개념을 쫓고 말겠다. 손을 뻗었을 때? 와, 전형쟁이 파쿠르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 아주 좋아. 맘에 들어. 아, 이 아들. 이 아들. 흐혁 되ortun, ASH! 하하하하! 으어! 자, 이제? 우리는 하이로드에 걸어갑니다. 네가 이걸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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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약간 섬세하 오... 올라가자 아까는 섬세하구나 떨어져 아... 아... 오케이 자, 잠시만 귀 좀 간지르고요. 자, 보자. 야. 야야야야. 아, 쟤 나 뛰었는데. 자, 숨 고르고. 뛴다! 야, 오케이. 굿샷. 어서 오십시오. 가자. 얘도 너무 어렵게 다니네, 생각보다. 어. 쑤구리가 오구나. 아. 구르기. 구르기랑 쑤구리가 같은 거네. 또 뛰라고. 오! 오우! 아니, 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 오케이, 먼저 뛰어. 오케이, 이제 알았다. 한 번씩만 해보면 되나 그래. 뭔데? 뭔데? 왜왜왜왜. 뭐, 어째라고. 내려가라고. 아. 오케이. 왔다. 오케이, 올라오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또 던지나? 아. 그쵸. 훗.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항상 맨 끝에 뛰어야 되네. 아. 뭔데? 뭔데? 안 올라가시는데? 뭐지? 안 올라가시는데? 뭐지? 돌아오라고? 아. 원래 못 올라가는 거였구나. 어떻게 올라가? 아. 돌아가시구나. 아. 애초에 저리. 형체를 못하는 거였네. 돌아가자. 오케이. 어이. 셀. 여기서 어찌 가라고. 안 까지는데? 이리 올라가라고. 오. 대박.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예어우. 게임 재밌고. 현재까지 재밌고. 아니. 형 어디였어? 굿샷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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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해야 되나? 형 어디있나? 아 내려가기 전에 점프를 해야 되구나 오카이 오카이 야 이 게임 진짜 오케이 쟴프 으허허헣 우와 씨 새로운 공포감을 주네 오 게임 엔진이 진짜 좋구나 아 어디로 어디로 친구야 아 형 형님 몰라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해볼 수 있다 어디로 L1 발전단지기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오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완전하게 점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완벽하지 그래 완벽 완벽 다음 뭐 아 이 차다리가 뭐 저라고 어 어 놀래라 내려가자 내려가자 오케 굿샷 역시 형을 믿었어야 돼 나중에 들어갈때는 어떻게 들어가 우오 오토바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fields of history isnt he's trying to make up for some you are too smart for your own good you know all right i got this job pays well really well I'll leave town for a little bit what's a little bit like a year and the most and then i'll be back before you even know it all right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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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네 아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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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깨졌어 너 코 깨졌어 자 오 너 코 깨졌대도 코피 나면 이기는거다 이마 코피 나면 이기는거다 이 너 코피 났대도 어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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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나면 진건데 나쁜 새끼야 코피나면 진거래도 코피나면 이긴 코피나면 이 새끼야 늦었어 우리 동네에서는 코피나면 지는 거야 뒤졌으니 다음에 만나면 어우 타격감 좋은데 단순한 것처럼 게임이 단순해도 약간 갓게임 냄새가 서서서서 나긴 난다만 사람들이 갓게임이라 하지마 남자끼리 치고받고 싸웠다고 독방에 넣고 이러면 되나 아 엎어지면 지는 거 아니어도 코피나면 지는 거라도 또 그쪽 동네는 또 틀리는 가베 아 근데 스토리랑 같이 이렇게 연관되니까 괜찮네 되게 그를 짜임새를 잘 해놨네 몰입도도 괜찮고 아 든지